나는 세모모양 몬스터를 만들거야 세모 몬스터 오징어야? 오징어? 아니 배야? 빛발이야? 아만나 아 귀여워 약간 초등학교 때 했던 포스터 느낌 상풀조심 약간 오 약간 빠질 수 없지 강슬기 그림에 저런 볼터치 네 저는 세모모양 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악기부터 시작해 해볶음 애들이 꼼지락 꼼지락 하는 걸 되게 좋아하나보다 짜다다다다 짜라라라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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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인데? 진짜 똑같죠? 우와 그렸어요 너 이 정도로 잘 그리는구나 난 이렇게 못 그려 야 너 진짜 잘 그린다 디테일이 당연히 안 돼? 야 너 대박 고마워 너 진짜 바쁠 텐데 요즘 레드벨벳 제일 바쁘던데 아유 이제 한가해요 활동 포기해주세요 잘할까요? 잘했는데? 잘했어 누구세요? 아니 잘 그렸다고요 야 그거 진짜 잘 그렸다 야 이건 잘 그렸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자 앉으세요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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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할 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그려도 저걸 그려. 아니 그려도 저걸 그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있어야지. 아니 있는건 있는건데. 그러면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래. 아 정말. 아 정말. 준비됐어요? 서로 보여주는거에요? 안됐어요. 이거 보여주면 되는거에요? 서로 갑자기 보여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옆에 밑에 이렇게 슬기라고 써줬기 때문에. 어 나도 이게 써줘야 되겠다. 광서윤씨. 서윤이.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어 근데. 나름 그래도 특징들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니깐 더 웃기네. 화면으로 보니깐 더 웃기네. 그 뭐야? 수염이야? 코야? 루돌프야? 약간. 볼이야? 응. 삐에로야? 아니요. 삐에로인데 이거? 산타 할아버지. 코빵맨이야? 아니. 수염. 수염이 하얀색이면 안되네. 숟가락이 매우 있을까. 숟가락이 안쪽으로 보니깐. Separation. 야! 이거 코수염인데 이거? 산타 할아버지인것 같은데? 그쵸. 일단 그려볼게. 그래봐. 누구나만지 찾아보자. 아니야. 이거 근데 되게 크리파 메리 크리스마스 댓글들 읽어줘요 다 이모티콘이야 뭔가 동네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비주얼이래 술 한 잔 걸치신 모습이죠 모습이죠 이거 느낌이 느낌있다 느낌있는데? 니 잘한다 슬기야 귀는 좀 아니었던데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방송 몇시까지에요? 저희 넥킬 때까지요 이거 그냥 털고 아저씨잖아 털고 아저씨 비니씨네 비니씨네 아저씨 나 산타할아버지에요 여러분 이게 빨리 단다고 하는데 빨리 다네 뭐하시게? 산타옷?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빨간색 다 쓰겠네 수염은 왜 곰은색인데 칼색하면 안보이니깐 느낌있게 귀엽다 귀엽다 그저 약간 이렇게 잡으세요 잘한다 잘했다 문자 많이 추운가 보리 매우 빨갛았다 산타가 으 야 짜잔 잘했다 짠짠